안녕하십니까 곤충을 읽어주는 남자 허벌레입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백로가 지난지 10여일이 지난 며칠 전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쉽게 관찰이 되지 않는 가을의 전령사 늪반딧불이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가을의 전령사 늪반딧불이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7종의 반딧불이가 정리하여 그 중 몸집이 제일 큰 종류인 늪밭잎뿌리는 2년의 유충시기를 거쳐 성충이 되는데 성충은 8월에서 10월에 관찰이 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